아 오래간만에 장사했는데요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니아에 제가 많이 팔렸는데 현재는 뭐가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나르 아 너 안보인다 눈이 피곤한가봐요 워낙 오래되가지고 이거 12억에 사가지고요 한 1억정도 남는 장사했구요 이건 아니구요 티타늄 마트는 저번에 30% 자켓에서 만든거고 17억씩 팔렸고 이거 원더러 팬츠는 제가 아 24억에 사가 26억에 팔았는데 아 이거 실수로 제가 잘못사가지고 어쨌든 다행히 그래도 한 2천만원정도 이득 보면서 팔렸구요 그래도 금방 팔렸고 아 그리고 루나서버 아이템도 하나 팔렸는데요 아 오늘 구매한 아이템 오늘 구매한 아이템 팔아주셔가지고 앱솔렙스 17성 듀얼 보호권 아 아 너무 저렴하게 팔아주셔가지고 22억에 샀지만은 33억에 올려놨습니다 아마 예상은 한 30억쯤이면 팔릴 것 같아요 어 33억 7천원은 이유는 욕심부려봤습니다 어 헤헤헤헤 팔일수도 있고 안팔릴 가능성도 높긴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루나서버도 팔린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루나서버 루나서버에 팔린 아이템은 이제 경매하자 루나서버에 팔린 아이템 어 장갑이 팔렸는데 이거는 이제 19억에 구매해가지고 24억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어 총 판매금액은 한 82억 정도 사실상 더 되지만은 이것으로 장사 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판매물품에 판매 완료가 없더라구요 아이 감사합니다